안녕하세요. 소아청소기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하루에 천만 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루에 천은 먹어야 한다고요?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하루에 천을 넘기면 큰일 난다고요? 이 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루 천이라는 육아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무게 과잉인 아기들이 간혹 옵니다. 50% 안되게 태어난 남자아기가 넉 달인데 벌써 9kg가 넘어서 98%로 엄청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의 연마는 하루에 천만 넘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인터넷 정보를 보고 아기가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부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천만 넘지 않으면 상관없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을 옮기는 게임처럼 몇 명만 건너가면 처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말이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상하게 바뀐 말입니다. 원래 육아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들이 몸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지 않는 한 하루 960 이상은 먹지 않게 주의하라 이 말의 의미는 960까지는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요. 960이 넘으면 무조건 문제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루 960 이상 먹는 경우 아기에게 식습관이나 체중이나 밤중 수요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가 확인하고 제대로 육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960이든 천이든 별 차이 없으니까 엄마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천이라 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곳의 댓글에서도 종종 보듯이 하루 천은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천은 먹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하루 700만 먹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유식을 하게 되면 이유식을 충분히 먹는 아기의 경우는 하루 500, 600만 먹어도 충분한 아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몸무게가 과잉인 경우는 이유식을 충분히 먹으면 수요양이 하루 500 정도가 되는 아기들도 많습니다. 이런 아기들의 경우 분유통에 적혀있는 양을 보고 안 먹겠다는 아기들에게 억지로 정량이라는 것을 채워서 분유를 먹이게 되면 하루 700을 먹어도 과잉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루 천은 먹어야 한다는 말은 좀 황당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천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천만 넘지 않으면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실제로 아기들 중에는 천 정도 먹는 아기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 정도를 먹는 아기들 중 상당수가 과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등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기라면 특히 이유식을 먹는 아기라면 하루 천을 먹는다면 과치중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몸무게가 많이 나간 아기들의 경우 자기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 적게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천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자꾸 더 먹여서는 곤란합니다. 그럼 하루 천 이상을 먹게 되면 무조건 안되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듯이 아기들마다 가진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소모하는 기름의 양도 다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소모하는 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 얼마를 먹는가는 아기들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천백을 먹고 있는데도 몸무게가 정상으로 자라는 아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천백이 이 아기의 정량이 셈입니다. 다만 이유식을 하는 아기들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유식이 진행된다면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대부분은 문제가 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천을 넘지 않게 주의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은 좀 고쳐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60이든 천이든 일단 이 정도의 양을 먹는 경우는 너무 많이 먹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기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양은 아기가 스스로 먹는 만큼 먹이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출생신 몸무게와 지금의 몸무게의 퍼센트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면 일단 수유양이나 이유식 더하기 수유양은 적정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몸무게가 정상인데 이유식을 하는 아기가 수유양이 너무 많다면 이유식이 부실한 경우일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중 수유를 오래 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수유의 패턴이 무너진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기 몸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지 않는 한 하루 960 이상은 먹지 않게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동네 소아청소과에 가서 접종할 때 몸무게가 제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 960 이상을 먹는 경우 체중이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닌가 이유식이 제대로 되는가 아니면 필요 이상 밤중 수유를 오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등 보편적인 육아의 터를 벗어난 것은 없는가를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